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타나메라 페리 타나메라 도착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체크인! 찾았다 체크인! 여기 여기서 체크인 하면 되고요 이렇게 티켓으로 교환했습니다 편의점 겸 여기 환전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환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페리 타는 곳 도착했어요 인도네시아를 가볼 일이 생기네요 그것도 빈탄으로 여기는 듀티프리 매장 여기 베르사체 향수도 13만원 11만원 이 향수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여기 바샤커피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27,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 싱가폴 매장에서는 3만원 정도 있잖아요 밀라노 모닝 선물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시베 타고 갑니다 여러분 페리 타러 갑니다 지금 1시 50분인데 피제 입장이 가능하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2시간 전에 올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일 좋아서 기다려 날씨 너무 좋다 곧 비 오겠지 그래 시차는 없지? 시차 좀 있던데? 응 1시간 1시간? 그럼 1시간 더 미려져? 그럼 한국이랑 2시간 차는 거야? 맞네 우리 되게 멀리 가다가 고작 1시간 거리인데 나는 천하정산 나 수하물 15킬로 짜리 양손에 들고 뛰어가 수하물 잘 드는 여자야 드디어 선착장 도착! 페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선착장 땡큐 아 우와 여기 짐을 싣는구나 여기가 바로 페리 내부입니다 렛츠고 이렇게 투나매랑 페리 트래블러스 여기에 배가 진짜 많은데요 전세계 배의 30%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반갑다 나랑은 멀미 땅에 죽을 뻔했습니다 멀미 약을 먹었는데도 와.. 지금 통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밖에 못걸리지 마 너무 힘들었어요 멀미약 꼭 1시간 전에 드세요 이거 배 모양 여기에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핀삼텀! 핀산 섬! 핀탄 섬 도착! 여기서 비자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도착 비자 1인당 5만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이 여기 있으면 호텔 직원분께서 이렇게 마중 나오십니다 무료 셔틀을 운행합니다 브라빈산 리조트 와 너무 이쁘다 아 세상에 와 진짜 미쳤다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텔 수영장이라고 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너무 예뻐요 웰컴드링크라고 합니다 웰컴드링크라고 합니다 와 룸까지 이거 타고 하네요 카드 타고 바로 갑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예쁘잖아 색깔이 어떻게 예쁘다? 와 여기 액티비티 슬라이드가 있다 아 너무 예뻐요 카야도 탈 수 있다 아 너무 예뻐요 이거 텐트형 호텔이던데 오 원숭이 원숭이 텐트팩에 찍힌다 원숭이의 텐트 오 이건 뭐야? 사진 달라가지고 이런 데가 다 있었어? 인도네시아에? 바다수 밑에 사진 찍자 이거 여기 밑에? 좋아 이게 맹그로브 숲이구나 와 물고기다 물고기가 있어? 우와 네 안 보여요 아 좀 해놓은 거야 좀 해놓은 물고기 좀 해놓은 물고기 와 맹그로브 숲 투어 그거 하는 버튼 같다 이게 뭐? 누가 만든 집이지 이거 이자 받은다 이자 받은다 진짜? 너무 신기해 쳐다본다 애기 안고 있잖아 아 맞네 애기 안고 있네 아 맞네 애기 안고 있네 와 애기 먹고 있어 애기였네 아 대단히가 다 작네 와 여기가 숙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저희가 방을 이렇게 세 개를 예약했습니다 가보자 어? 예에이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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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이색적이에요 와 야위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우 너무 좋아 화장실 겸 샤워실이거든요 그리고 욕조도 있고요 이렇게 세면제도 있습니다 바깥이 좀 뚫려있네요 이건 웰컴 기브츠 웰컴 기브트를 좀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 음 음 이건 약간 밥처럼 생긴 건데 맛있어요 1회용 슬리퍼도 너무 예뻐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냥 카트 타고 가면 좋은데 가깝다고 했을 땐 걸으면 가는데 너무 덥다 미쳤다리! 너무 예쁘다리! 식당은 예약해놨습니다 여기가 식당인가 봄 캐피타이저로 과자를 주셨어요 이거 새우칩 맛 아니야? 아 새우칩 조금 비리네 아이스크림 어머 피디바를 못 느끼지 않나? 저도요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소스를 주셨어요 음 굿! 굿굿! 나이스 수박 주스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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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좀 넣어서 피자 안 넣어서 맛있다 이거는 하와이안 파스타 파스타? 아 하와이안 피자 누가 먹어? 이 피자 별로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상니 맛있다고? 응 우리 입맛에 반대라고 하면 돼 하하 이거는 사태입니다 사태 사태 너무 맛있다 사태 너무 맛있다 음 이거 맛 별로야? 응 이거는 스테이크 이것도 스테이크 립 아이스틱 아 이거 미디엄웨일 시켰는데 완전 웰턴이 갔어 너무 질겨 그니까 탠더러웨일 소금에 지어먹는데 안가져 뭐하지? 그렇네 소스도 별로다 근데 고기 다 때려 이거 뭔데?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야 소금이야 안 넣어잖아 그건 다 시고렝입니다 고기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음 뭐야 아직 원래 민자가 파인애플 주스에요 음 보니까 이제 뭐가 오리지널인지 알겠어 아 이건 진짜 그냥 파인애플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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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수박도 아 시름아 맛있더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스파이시 연장소스로 있네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고 자 이거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수영장 왔습니다 이게 바닷물이라고 해요 일단 수영장 이게 리조트 내 수영장이긴 한데 물 자체는 바닷물이에요 비 온다 역시 이 나라 날씨 희한해 저거 진짜 미끄럼틀 재밌겠다 이게 미끄럼틀입니다 그러네 근데 니 그런거 좋아하잖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나이 들수록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저거는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응 내일 우리 단체로 타는거 어때요? 고모 예전에도 못타고 지금도 아 비와 아까까지 날씨 좋았잖아 왜이래 갑자기 비가 오는거야 이게 바로 동남아 날씨에요 이거 동남아 날씨인가 봐 갑자기 미친듯이 와 이게 트러블럼바라 아 오..진짜 너무 많이 와요 오 마이 갓 나 못타까 나 못타까 야 놀아 나 못타까 아 이 녀석에 이 녀석으로 너무 너무 핀 묵묵 물 놀이하고 이제 물 놀이하고 갑니다 왜 물에 젖은 셈지를 집중해? 물에 젖은 셈지? 자기만 선글라스 뒤로 터는 애들 와 여러분 마사지 갑니다 여기가 바로 마사지 하는 곳 마사지 왔습니다 오자마자 발 마사지 시작이네요 발 각질 되게 창피하다 90분짜리 마사지는 끝났고요 이렇게 따뜻한 티 한잔 주네요 저녁도 너무 운치 있어요 짜라란 수영장 너무 운치있죠? 이제 집에 갑니다 룸서비스 주문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비 와요 비가 그차에 뭘 할 건데 이거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하죠? 새로운 상 원피스 입고 사진은 못 찍겠다 여기가 바로 조슈프트입니다 그 롯디 샤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와 되지네 여기는 누들 코너고요 락사 갖고 저기 치킨 누들인가 봐요 레드빈 파운에 음식 들고 왔습니다 락사, 치킨 숲 누들, 스크램벌 액 그리고 커피랑 오렌지 슈스 안녕하세요 이게 치킨 숲 누들이에요 맛있다 육수 진짜 맛있다 맛있다 런넛이랑 어묵으로 구겨낸 육수인데 진짜 너무 맛있죠?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이거는 락사입니다 코코넛 막 향이 가능하고요 조금 매콤해요 진짜 고소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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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좀... 식욕 억제재래 무슨 맛이요? 색깔이 식욕 억제재래 애플? 아니 약간 오렌지 입은 거 같아 어떻게 알아? 뭔지 모르겠다 언니 모르는 줄 알았어 사과 파인애플도 그거 같다고 했는데 뭐지? 뭐지? 애플? 애플 앤 파인애플 와 생골 주스인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와 이렇게 갖다 드시네요 각 구운 빵인가봐요 초코빵 와 빈다 왔다 음 달콤한 속도 향이 느껴져요 초코인 줄 알았는데 초코가 아니었어요 컴포도야 컴포도 음식 들고 왔습니다 치킨 난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치킨 난 들고 왔습니다 와 역시 맛있다 컴이 난 너무 맛있어 애기가 포털스탑입니다 우승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